안녕하세요 모타랑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면서 라이딩도 작고 그늘진 곳을 찾게 되는데요 홍제천은 서울 내부순환도로 그늘을 따라 쭉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홍제천을 달리다 보면 아주 커다란 물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서대문구의 자랑 홍제천 인공폭포입니다 서울 도심 내에서 인공폭포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긴 한데 홍제폭포만큼 규모가 크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갖추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대문구 주민들 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개인 자전거를 타거나 다른 일을 타고 올 수도 있고 자가용을 갖고 오셔도 이렇게 주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중교통으로도 오실 수 있어서 접근성은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홍제폭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카페인데요 이름도 아주 대놓고 직설적으로 카페의 폭포입니다 이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익금도 좋은 곳에 쓰인다고 합니다 계산은 키오스크 사용하시면 되고 아메리카노가 4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베이커리와 다양한 음료도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되는데 이곳 이용할 때 꿀팁 하나 드리면 이곳은 개인이 아니고 서대문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음식이나 음료가 반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있으면 눈치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실내 명당 자리는 쉽게 내주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자리가 없으면 밖에 나오시면 훨씬 더 많은 좌석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그냥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바깥 좌석은 도로 및 그늘에 아주 길게 데크로 된 테라스를 만들어놨습니다 테라스에서 보면 이렇게 폭포 옆에 작은 물레방화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도 있는데요 아주 길게 이어져 있는 벤치와 몇 개의 테블이 있습니다 이런 명당에서 공부 열심히 하던 꼬마아가씨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대형 카페에서만 볼 수 있는 계단식 좌석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는 좌석 고르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기 진검다리를 건너면 안산 자락길을 통해 연희 숲속 쉼터로 연결이 되니까 오붓한 산책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풍경들이 여러분의 행복의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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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